오늘 말씀의 제목은 홍해와 요단강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바다고 또 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에그베 노예에서 살다가 출애급해서 가난까지 가는 40년 기간 동안에 있어서 이 홍해와 요단강은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이 가지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가난한 땅에 가는 길에 있어서 만났던 최대의 장애물들 중에 하나씩 세워진 것이 바로 홍해 그리고 요단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통점 외에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시기적으로 다른 것이죠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급해서 첫 번째 만난 장애물이 홍해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출애급 1세대들이 다 죽고 출애급 2세대들이 광야 생활 40년 다 마치고 나서 가난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목전에서 만난 거의 마지막 관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들어가는 방법 통과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시고 건너가라 하셔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간 게 홍해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갈라지기 전에 제스상들이 언약회를 메고 백성들이 줄을 죄에 서서 홍해는 열린 다음에 들어갔지만 요단강은 여전히 물살이 세고 가득 차 있는 그 요단강을 제스상들이 믿음으로 밟고 들어가니 발목까지 차고 점점 깊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요단강이 열리게 되었던 그런 다른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다르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평생 노예 생활을 하고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처음 출애급에서 첫 자유인으로서 가난을 향해서 갈 때는 그들에겐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또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은 가난 땅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그들을 위해서 홍해를 미리 열어놓으시고 건너가도록 하신 것이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이미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출애급 2세대가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신앙 생활의 오랜 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은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할수록 더 중요한 직책을 맡을수록 우리의 인생에 더 많은 관문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한 믿음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믿음 찰랑거리는 요단강 물을 밟는 믿음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홍해를 걷는 백성은 가난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걷는 백성은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요단강을 걷는 백성은 가난의 주인용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천 가족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장애물 같은 문제들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장애물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홍해인가 요단강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홍해든 요단강이든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있는 건 홍해든 요단강이든 우리의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둘나 열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홍해라면 홍해를 건너는 믿음 방법으로 건너지고 요단강이라면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는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가 요단강 문제인지 홍해문제인지 분별하시고 오늘 역사적으로 보여주셨던 방법대로 반드시 그 장애물을 넘어서 축복의 땅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홍해를 건너는 방법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자유인으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얼마나 흥분되고 설레했을까요?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애국군대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꺾으시고 자기들의 모든 소유 대산 다 가지고 이제 가난한 땅을 향해서 막 나오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더구나 그 힘이 쓰신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쫙 인도하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즐거운데 먹거리가 없잖아요 먹거리가 없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니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 아닐까요? 아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야 너무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을 왜 섬기지 못했는가 너무 지난 날이 후회스럽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알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교회 오는 발걸음이 막 설레고 기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야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야 나는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전보다 더 큰 어려움이 딱 복병처럼 서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초보적인 믿음은 대부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괜히 예수 믿었나? 내가 전에 섬기던 신을 배반해서 그 신이 나를 질투해서 공격을 하나? 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못되었는가 뭐가 잘못되었는가 라고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래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지방에 있는 한 수양관을 찾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막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그래서 자동차에 붙은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 깜깜한 밤에 수양관을 찾아가는데 갑자기 소수라치게 우리가 놀라서 급정거를 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을 분명히 따라서 왔는데 갑자기 눈앞에 낭떠러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낭떠러지 밑에는 바다였습니다 저 옆에도 부목사님이 타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비게이션은 길이 계속 더 앞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길 따라가다가 그냥 낭떠러지로 갈 뻔했어요 천국을 먼저 갈 뻔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불과 구름기도 그냥 따로 왔는데 공예가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건너가라고? 건너갈 방법이 없는데 뒤돌아보니까 애국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꼼짝없이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 상황을 오늘 출입국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순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국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순이 심히 두려워하여 요아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국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국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인도자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애국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라고 했는데 왜 우리를 억지로 끌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이들의 모습을 봅니까 노예 근성이 뭡니까 수동적이고 누군가 시키는 일만 하는 근성이 노예 근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열 가지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야라고 믿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성경은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그 상황 여러분 홍해 같은 문제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 없는지는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찔림이 있더라면 이 문제를 꼭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 없는 사람의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들은 침이 두려워하여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본 사람입니다 평생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했던 열 가지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평생 맛보지 못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홍해 앞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거니 하나님의 교획이 있겠거니 라고 생각해야 상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두려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 정말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 아닙니까? 팬데믹 상황입니다 너무나 다 두려움이죠 두려움 때문에 죽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죽겠다 두려움 때문에 나도 코로나에 걸릴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 걸리면 매스컴에 나오고 지역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할 것이고 매장당하는 게 아니냐 혹시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긴장된 생활을 사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 어릴 때부터 두려워합니다 중고등학생들 또 이번에 수험생들 제가 기도해드리면서도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해요 애들이 19살 기나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두려움은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제수라도 하고 삼수라도 하고 시험 볼 때가 되면 기도받으러 왔는데 얼굴이 창백해 창백해 햇빛을 1년 내내 못 본 것 같아 기도하면 애들이 떨어요 떨어 시험을 앞에 두고 부들부들 떨어요 참 이렇게 공부해야 되나 이렇게 공부해야 되나 그래서 대학을 갔습니다 졸업하면 인생의 꽃끼에 펴집니까? 신입사원 입사시험 볼 때 면접 본다고 또 사시나무 떼도 부들부들떼뜹니다 그 합격인은 합니까? 10군데, 20군데, 30군데 봐서 겨우 합격하고 직장 다닌 직장 다니는 나날 동안 상사들로부터 또 어려움 당하고 잘릴까 봐 걱정하고 먹고 살 것 때문에 결혼 걱정하고 인생이 다 그래 질병 때문에 걱정하고 사업 때문에 걱정하고 노후 때문에 걱정하고 깨어질까 망가질까 늘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수요일 날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거 있는데 헬무트 탈리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면 미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은 삶에 대해서 가지는 기본적 느낌 기본적 감정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인생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60%가 되는 청년들이 인생에 대해 느끼는 것은 공포입니다 공포 그냥 산다는 게 공포래요 두렵다는 겁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앞에는 물이 찰랑거리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는데 왜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십니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오늘 문제도 해결될 것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홍해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들은 또 믿음 없는 행위를 보였는데 그것은 원망입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자동적으로 완전히 전자동으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입술이 내 입술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거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내가 나오는 자동 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없는 까닭에 원망이 먼저 나오고 불평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잘 가슴 아프지만 진단이 되신 분들은 하나님 내가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두려움은 떠나가고 마치 수술실 앞에 섰을 때, 큰 시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얻었을 때 두려움은 눈같이 녹아지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어떻게 원망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죽이려고 광야까지 걸고 여러분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잖아요 모세가 할 일이 없어서 자기들을 애급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 고생을 했습니까? 부모된 우리들이 자식들 키우다가 자식들로부터 가장 가슴 아프게 듣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라는 순간이 있다면 저는 아이들이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러려면 저를 왜 낳으셨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책임도 못 질고 왜 낳으셨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 부모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슬프겠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느끼지 못했지만 부모는 아이들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는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얻고 싶은 새로운 핸드폰, 새로운 어떤 여행 가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험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자식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하면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목사님 다 견뎌냅니다 왜요? 그게 부모잖아요 라고 대답하시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야, 그래? 왜 나를 나셨냐고?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래, 오늘 잘 만났다 오늘 너와 나의 관계는 오늘로 끝내자 호적 파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여요 제3자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부모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모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부모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 엉터리 믿음, 연약함, 하지 못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기 위해 몸부림친 때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할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믿음없음이 드러난 게 뭐냐면 애급으로 돌아가자 다시 죄된 생활, 노예 생활 돌아가는 것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 차이점이 뭐냐면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문제를 만나면 과거를 얘기합니다 과거를 얘기해요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그때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옛날의 문제, 이게 이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계속 과거를 물고 누르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홍해 너머를 바라봅니다 과거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과거 탓하고 과거 사람을 얘기하고 과거를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내 습성과 본능이 있다면 그걸 오늘로 끝내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답게 앞으로도 함께하실 하나님 앞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국기 14장 13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은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해 주시고 믿음의 얘기를 해도 들어가지 않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에게 기도하세요, 집사님 기도하세요, 성도님 기도하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게 기도가 하라는 말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데 뭐 기도한다고 기도가 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뭐냐면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하나님이 행하실 건데 불평, 원망하고 벌받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시면 건너기라도 해라 건너기라도 해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있고 어떤 이야깃거리들이 나왔을 때 최소한 벌받지 않고 복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책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죄악을 애써는 사람들과 함께 범위를 맺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축복의 땅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애급군대를 다시는 너희가 볼 수 없도록 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국의 1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아멘 이제 가만히 백성들은 있고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만 사용하십니다 모세 한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 이끌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걸 선포할 때 그 문이 열리게 주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 한 사람 정도 믿음의 가장이 필요한 것이 여기 나오는 거죠 믿음의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장 믿음의 가장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 믿음은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믿음의 연약함의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집사님, 권사님 참 신앙의 연조가 뿌리가 깊은 성도님들은요 별의별 시험거리 다 와도 견뎌내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참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 신앙의 연조 30년, 40년 열심히 뿌리가 깊은 분들 보면 어떤 오해를 받고 어떤 성도님에게 못할 소리 듣고 못 들을 소리 듣고 제가 봐도 너무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사님 또는 장로님, 권사님 제가 찾아가서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전혀 태도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제가 신앙의 연조가 몇 단인데 저 시험 안 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안심시켜 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들은 믿기 때문에 감당하다가 감당 못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가족 관정은 잘 하지 않지만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길을 건너시다가 버스에 부딪히셨습니다 버스에 부딪히셔서 넘어지셨는데 갈비뼈가 8대 나가시고 그다음에 뇌에 출혈이 있었어요 뇌에 피가 고위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사시는데 그런 교통사고를 만나신 거죠 그런데 저는 하필이면 그 다음 다음 날 선교지 장기로 갔습니다 두 주에 걸쳐서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다음 날 출발하니 제가 챙겨드릴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혼자 이렇게 하는데 병원에 아주 초대형 병원은 아니지만 규모가 있는 병원이라서 잘 될 줄로 또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며칠이 가도록 전혀 피가 마치지도 않고 또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의식은 불명 상태로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이 저한테 종종 병원 문제로 전화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관계자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 분에게 부탁하기 너무 민망하니까 한 분은 이분한테 부탁하고 한 분은 저분한테 부탁하고 한 분은 저분한테 부탁하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부탁하는데 되게 그게 힘들어요 민망하고 별것도 아닌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를테면 빨리 1인실인데 다인실로 빼주세요 이런 거 부탁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까지 성도님은 너무 어려우니까 막 저에게 요청하시면 부탁해드리고 부탁해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의 문제가 딱니까 제가 전화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옮겨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점점 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혼자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도 되게 서운했대요 제가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인데 연락이라도 해주지 어떻게 연락 한 번도 안 왔냐고 서운했는데 기도를 울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거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무데도 전화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혼자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주일이 더 흘러가요 일주일 동안 피가 하나도 마르지 않아요 수술하거나 손도 못 대고 그냥 병원에서 이거 뭐 큰일 났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시기까지 얘기를 할 기가 막힌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인어로의 친구가 병문화를 왔는데 저는 여전히 선교지에 있었고요 장인어로의 친구분이 왔는데 딱 보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로의 친구가 그 가족이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보란스에 그분의 친구의 아들이 세보란스 병원 의사도 아니고 병원에 관계하는 거래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인어로의 친구의 친구의 아들의 아는 사람 제가 한 번에 전화하지 차라리 제가 세보란스 병원에 아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바로 연락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연락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말이 됩니까? 친구의 아들이 그것도 의사도 아닌 사람 그래서 그 영상 차트를 그분에게 넘겼어요 그분이 자기가 아는 거래처 세보란스 병원 담당 의사에게 보여줬는데 보여줘도 뭡니까? 성의 있게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아버님의 친구의 친구의 설명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딱 본 의사가 지금 안 오면 큰일 납니다 당장 오십시오 하고 엠브란스를 보내줘서 2시간 만에 세보란스 입원합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2시간 만에 세보란스 병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일주일 만에 피가 다 말랐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요양을 받으시고 지금은 완치돼서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니 가장 빠른 길, 가장 그것을 잘 치료하는 의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때로는 가만히 있어야 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내가 이거 잘한다고 경험이 있다고 만지고 건드리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면 가장 좋을 때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같은 이시라도 다른 거예요 이스마엘하고 이삭은요 같은 성실을 가졌지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맺는다면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고 계시다면 홍해는 나를 죽이려는 홍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홍해를 건너게 되는 날 올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요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믿음이 된 사람들의 얘기니까 출애급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급 2세대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 요단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출애급 1세대라면 뒤집어질 일이죠 홍해 앞에서도 벌벌 떨고 가만히 서 있어라는 것도 잘못했던 그들인데 야 요단강 갈라질 줄 믿고 무조건 들어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물속에 빠뜨려 죽이시려고 작정하셨구나 하나님 정신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나보고 죽으란 소리입니까 울고불고 난리를 떨텐데 믿음 있는 2세대는 아멘하고 물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진 출애급 2세대만이 가난의 주인공이 된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난이 들어가는 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맨날 기적 경험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이 문제 해결해 주셨다고 집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병 문제 고쳐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나님 사심을 간증은 잘 하세요 간증보다 기적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 믿음입니다 기적을 구하지 마시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적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삶의 간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내 믿음 여호수와 3장 12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집화 중에서 각 집화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열두 집화를 모으라는 거예요 한두 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모두 공동체가 받게 하시려는 복인 것이죠 더구나 오늘 보니까 이 시기는 이제 곡식 거두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라 물이 많고 물살이 세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잔잔한 강도 아니고 물살이 센 이곳을 지금 믿음으로 밟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 홍해와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홍해는 열어놓고 밟아라 요단강은 밟으면 열어주시겠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은 출애급 세대와 전혀 다른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그들이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같이 가져야 합니다 금년에 너무 어려웠고 앞으로도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지 감염병 문제 뿐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앞으로 정치적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나갈 것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 자네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뒤돌아볼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것이 요단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그냥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잘될 거야 문이 열릴 거야 해결될 거야 하나님이 가난을 주실 거야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찬송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병도 너무나 우리 위축되고 두려워 우린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방해야 하고 막 함부로 아무데나 다니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섰어요 여호와의 괴를 앞세웠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도자들 영적인 앞장서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가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이면 믿음의 가장 되시고 기업의 수장이시면 오너시면 그 믿음의 경영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렇게 믿음을 갖고 또 나갈 때 우리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연말이 돼서 우리 재정위원장님하고 또 재정부하고 만나서 금년에 어떻게 정산했나 미리 한번 보여주셔서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금년에 교회들마다 다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고요 경제적 회가 상황이 어렵다는 건 아니지만 꽤 많은 비율적으로 꽤 많은 헌금이 줄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 줄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인원이 절반도 안 되고 그리고 구형 예배 신방 또 어떤 부흥회 이런 헌금들이 하나도 없으니 당연히 거의 20%씩 주는 건 다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요 하나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지난 10여 년 중에서 금년이 선교 구제를 제일 많이 지출한 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행복하더라 지난 10여 년 동안 가장 많은 선교와 구제를 했던 해가 올해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 중직자들부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경제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수입과 지출을 잘 보셔야 합니다 수입이 적은데 지출부터 하면 이거는 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저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달은 한 두 주의 헌금보다 선교 구제비가 더 많이 나가서 마이너스 된 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 되니 하나님이 우리 국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믿음으로 발을 밟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경제적 규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순정하는 대로 살면 내가 경영학 공부를 하고 사업에 내가 노하우도 있고 다 있는데 그대로 한다면 성공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어부라 할지라도 목수의 말을 들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단 발을 밟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목숨 겁니다 하고 도전하니 하나님이 헛된 지출을 맞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새로운 아이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경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2020년도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불황증의 호황을 누리는 기적의 부자들이 나오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여호사 마지막 한 장만 더 읽겠습니다 3장 15절 16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이르며 괴를 맨 체생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홍해도 있고 요단강도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 따라 하나님은 다른 것을 장애물로 주십니다 홍해를 넘어야만 과거와 청산되고 내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믿음대로 후퇴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믿음도 믿음이라고 보시고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오고 믿음 있는 일을 해왔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최선 다해 살아왔는데 요단강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어놔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는 가만히 있는 때지만 요단강은 도전할 때입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앞이 요단강인지 홍해인지 분별하시고 홍해라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요단강이라면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가난의 주인공 다 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추건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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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